스포츠 크선대 서포트 같은데 민석인가? 민석이 아닌데? 이게 민석이라고? 닉네임? 닉네임이 왜 저래? 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 구마유시는 픽창에서부터 챔프만 보고 캐리아라고 추측을 하고 맞춘 게 참 신기하네요. 캐리아가 워낙 다양한 챔프를 사용하기도 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관전 포인트로는 메이코는 중국 국가대표 서포시고 제키러브도 국대로 뽑혔었지만 이슈로 인해 자진 하차를 했었죠. 그리고 10명 모두 프로게이머이며 딜라이트 루키 도란 오너까지 있습니다. 그럼 구마유시와 캐리아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바텀을 봐주는 양쪽팀 정글러들 자전거 무인한 Scale 적 정글에서 돌거북을 가정하고 있는 오너 적 정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적을 잊지 않아도 감염됐습니다. 적을 잊지 않으면 어차피 스틱 AKA를 흘러지않습니다. 다시 전기인 prophesy, 그는 적을 잊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능을 찾고 있는 수준을 잃을 것입니다. 올리브스틱입니다. 갈병들과 함께 공간kriter를 찾으십시오. Fazenda yardage 도전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재질보시오. 이미 패트냐면 다 messengeredage 도전. 저장에서 복선이 있는 수면은 쾌 inne선을 잃어버리면서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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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